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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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이 좋네요 예 그래가지고 가위 눌릴 것 같으면 눈을 안 뜨거든요? 눈뜨면 진짜 큰일날 것 같아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그렇게? 네?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그 상태로? 아니 못 움직이죠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남자가 귀를 에모하고 있는데 안 움직였다고? 못 움직이죠 몸을 잘 돌리고 있었으니까 미쳤네 저라면은 강력한 근력으로 움직였을 것 같은데요 평소에 운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노 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저는 가위를 제 근력으로 풀어봤는데 아 이 새끼 뭐지? 님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한테 병신력 욕 존나 먹었다 진짜 아니 진짜로 아니 엄마를 소원한다고요? 아니 진짜 왜냐면 아니 가위라는 게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아 저의 진작 코트인데? 네네네 가위를 되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못해요 네네 몇 살이세요? 스물일곱입니다 스물일곱이요? 네네 이거 코트 따라하세요?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본체입니다 뭘 본체요 그냥 본체만체 하세요 야 무사왕 야무지는 언어 유의였죠 노랭 무사왕 네 저를 무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 모두에게나 친절합니다 오 무사왕 하지만 저에게 먼저 선공격을 하신다면 아 너도 다 민척하는 거 무사왕 저 역시도 똑같은 괴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생긴 게 괴물이 맞긴 하잖아요 오티엘님 예 소리를 끌까요? 죄송합니다 네네 라고 할 뻔 안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소리 끄겠습니다 노래하는 것도 저거 짜봤냐? 아 그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이는 나중에 가르셔도 되고요 어 진짜로? 근데 목소리가 저렇게 구렸었어? 아 그 저기 인신공격 좀 자제를 부탁드릴게요 아 죄송해요 특정성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인신공격 하시면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근데 뭐 방송중이세요? 네네 아 진짜로 방송중이에요? 아 그럼 방송 안할 때 어떻게 오겠습니까 여기를 어디 뭘로 방송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요? 알려드리고 싶지 않네요 그냥 오지 마세요 아 왜요? 구경할래요 아 구경하지 마세요 아 왜요? 바로 비밀번호 걸겠습니다 생방송을 아 왜요 또 아 왜 또 미친척 하세요 아 욕을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신경질적으로 하세요 어 죄송해요 제가 생리중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뭘 앵리면 인정하겠습니다 앵리를 하신다니 양해를 해드려야죠 예 못 배운 놈이 아니거든요 예 예 여성분께서 앵리를 하신다 그것은 이해를 해드려야 되는 날이죠 에 에 앵리죠 뭐야 생방송중 아닌거 같은데 아 생방송중 아니잖아 아 자꾸 방송 켜져있는지 온웨어를 자꾸 신경쓰세요 아니 왕통이세요? 궁금하단 말이에요 아 오티엘님 왜 내리셨어요? 어 다시 내렸다 올려달라 해서 아 그래 다시 소리를 내가 아예 발을 줄이기 전에 그래도 오티엘님 한번 여쭤볼게요 오티엘님? 네네 나댈건가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큰아큰 실수로 나왔습니다 네네네네 저는 그 사람을 지워버리기 때문에 야 아 무서웠어요 완전 알리네 알리 예 맞아요 지우개로 지워버리네 맞습니다 하하하하하하 근데 생긴건 알리스타인데? 생긴걸로 뭐라고 하시려면 오티엘님도 면상을 까셔야죠 근데 사람 지워놓은거니까 아 면상 깔까요? 네 덴데미가 안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티엘님 이미지 기론에 찾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스트잇으로 인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 지금요? 면상 옆에다가 미마빡에다가 강시마냥 오티엘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상태로 인증해주시면 근데 저 저번에 보여드렸었는데 언제요? 에이 한 두달 됐나? 이거 링크 클릭하면 뭐 약간 흑인고추 같은거 나오는거 아니에요? 아이고 가리고 보실거잖아요 먼저 그 카스 나오는거 아닌가요? 아유 먼저 가리고 보실거잖아요 전수렉 쓰실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봐드릴게요 네 먼저 좀 기미상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사람 사진 맞아요 어떻게 알죠 님이? 아 인스타 봤어요 아 인스타 봤어요 아 인스타 봐 애교살 킬러만 지었어요? 아 잠깐만요 지금 대화가 되게 약간 좀 중구난방으로 흐르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좀 듣고 중구형님 잘 계신가요? 듣고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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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근데 보셔도 돼요 개인적으로 OTA 님이 중구드립 쳤을때 그냥 싸대기 개마리였는데 방대방이 저걸 듣고 웃으시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애교 OTA 님이 약간 알파메일이신가봐요 하하하하 무슨 말씀이세요 네 제가 이런 말을 한게 좀 사고였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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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A 님 네 방금 무슨 행동이죠? 아 제가 한때는 토콘에서 조금 무서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도 위약감이 없으니까 소리 끌게요 하하하하 소리 끊은 그만 그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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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면은 이방 절반 이상 빠집니다 그렇게 수용하면 수용소에 가는 거예요 O.T.N이에요 C.O.R 진짜 O.T.N이에요? 예 아 무슨 디즈니 만화 동상 같네요 웃음이 감사합니다 아니 말씀 안 하시는 방청객들 저희 잘라낼게요 네네네 방 비번 좀 보시죠? 아 비번요? 예예예 어차피 대화방은 거의 소수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장애인들이 와야 재밌긴 하거든요 수아님 장애인이라는 표현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어때서요? 어 죄송해요 어때서요라고 하시는 분 닉네임 뭐죠? 장애인이 뭐 어때서요? 하이큐 소리 끌게요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저런 식으로라도 관심을 구걸해야 되는 하이큐님 삭제 당하셨구나 하이큐님이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닉네임은 하이큐인데 왜 하는 짓은 로우 중요하네 우리는 인종 그리고 장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성주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드립을 치면 안 됩니다 그쵸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맞습니다 아유 오티엘 님 입에서 진짜 옳은 소리가 나온다니 네네 오티엘 님 좀 달라 보이네 사람이 이제 달라달라 했네요 이제 달라달라 했네요 소리 끌게요 그렇게 치르면 죽지 않을까요? 근데 아주 기적적인 확률로 님이 장애를 얻었어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님이 장애인이 됐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사실상 그런 의미로 장애를 비하한 게 아니라 시발년이 따로 없네 얘 같은 년이 좀 알아먹게 얘기하면 좀 알아쳐 들으시고 웃지 마세요 아니 시발년이라니요 왜 갑자기 저한테 미친 척 하세요? 미친 척이 아니라 장애인비 하지 말라고요 아니 사실상 뚜껑에 정상이 없잖아요 아니 반갑다고 모두가 이렇다고 해가지고 예? 본인도 그렇게 되실 필요 없잖아요 나라도 똑바로 살아야죠 아니 반갑다고 세상에 미쳐돌아간다가도 자기가 또 미쳐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오디오 존나 겹치나 어떤 분기가 자꾸 치니까 음치 강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치 음치 강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새끼 시발 진짜 아니 아 습관성 장애인 드립을 치네 나가자 이 방은 안되겠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존나 무섭다 진짜 사이코패스 같은 새끼 누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스토커 새끼가 한 명 있어가지고 토커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안될까요? 진짜 코트에요? 네 아니 누가 봐도 목소리 진짜 코트야 네네네 맞아요 제 목소리는 따라할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맞아요 맞아요 노래 잘하시잖아요 피님 네네 네 어 저 사람은 아니다 저 그 성지압창단 잘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그 새끼 나갔던데 그 토큰 침출 걸어놨었는데 지금 안뜨는 거 보니까 나갔네 참치님 네 말씀하세요 혼잣말 하시는 건가요? 아니 님 말고 당황하는 얘기에요 아 그래요? 네 저에게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설명하자면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설명은 제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요약이 안되는군요? 어 맞네 진짜네 라이브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요약이 안된다면 제가 그냥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그러세요 뭐야 아 일단 싸가지 없어가지고 에스키 누가 코트 제가 무슨 싸가지가 없었나요 동치백님? 야 왜 코트님이 왜? 아 뭐 설명해준다는데 뭐 되게 듣기싶다 설명 아무도 안해줬어요 동치백님 어디 뭐 다른 세계에 있다고 오셨나요? 듣고싶어요? 동치백님이 참 싸가지도 없고 경우도 없는 십자식 같네요 그러므로 동치백님 소리 끄겠습니다 아 난 이거를 진짜로 라이브로 들을 줄이야 예예예 저런 십자식들은 소리 바로 꺼버리면 되거든요 지진방지기 채우면 되거든요 굉장히 예없는 새끼가 누구한테 싸가지를 논합니까 싸가지 반말아 처먹은 씨박새끼가 그렇지 않나요 동치백님? 소리 다시 한 번 켜볼게요 동치백님 뭐라고요? 소리 끌게요 방장님 네 아 방관리가 아주 거국적으로 잘 들어가고 있네요 아 그래요? 예예예 근데 뭐 좀 뭐 좀 드시고 계신가봐요 아 물 먹었어요 물 아 물을 씹어드세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고 어 알겠습니다 그런건 아뇨 동치백님이 저 마이크를 꺼버리니까 채팅으로 소통하시네요 동치백님 소리 켜겠습니다 답답하셨죠? 자존심 상해고 대답 안 하는거 봐 하이 개새끼 귀엽네 이 새끼 이거 야 칩에 가 지져봐 이 개새끼야 소리 끄면 그만 있거든 굳이 그 굳이 그 굳이 그 잠잠한 척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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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잠한 척 해봐 얌잠한 척 해봐 얌잠한 척 해봐 이 방이 어떤 방인지 아세요? 어떤 방인데요? 네 소리 끄는 방이죠 네 소리 끄면 그럼 네 코트님 예 요새 살이 더 찌신건가요? 아니요 살은 꾸준합니다 112kg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철저한 자기관리 속에서 112kg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멋있네요 네 쉽지 않습니다 자기관리를 잘하네 네 자기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편이죠 180kg에 112kg 유지하기 어려울텐데 네 유지하는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아까도 예 등뼈 야무지게 뜯어먹었거든요 등갈비 등갈비 맛있죠 네 맛있습니다 원래 안좋아했는데 한번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이쯤에 동치백님 소리 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치백님 반성을 좀 하셨나요? 이런 비응신을 봤나 하하하하하하 그 호기롭게 댐볐다가 비응신 당해서 계속 조리돌림처럼 당하고 있죠? 예 아무것도 못하죠? 동치백님? 아무것도 못하죠? 그 제가 메일로 몇 번 섭외 요청을 드렸을 거예요 무슨 메일이요? 직원이라가지고 제가 무슨 직원? 프리카TV요 아 프리카TV 직원이시라고요 본인이? 네 그래서 말을 아끼고 있죠 지랄하고 있는 병신 나가 뒤지세요 동치백님 아프리카TV 직원이라네 지진방지기 효능 확실하네 하하하하 아무 말이나 하는 거 봐 민망하니까 동치백님 하하하하 대답 안 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동치백님 소리 켰어요 하하하하 열받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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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비질 말았어야죠 네 고트님 고트님 고트님은 옛날에 그거 한참 소리 끌게요 참치님 참치님은 두번째입니다 두번째 소리 끄면 그만이야 자 한 명은 아프리카 직원 드립을 치면서 발악을 하고 있고 저 나가자마자 귀신가지 마이크 키면서 패드립 존나 갈길 것 같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왜 지가 먼저 공격해놓고 데려 똑같이 갚아주면 가만히 있을까요 굉장히 졸렬하네요 참치님 이쯤에 소리 켜도록 하겠습니다 참치님 네 말씀하세요 질문이 뭐였죠 아니 지금 너무 화면이 밝아가지고 얼굴 왼쪽이 더 넓어 보이신다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소중한 피드백 너무 감사드리구요 예 고맙습니다 방장님 네네 물 다 드셨어요? 아까 다 먹었죠 아 그래요 방장님 목소리 좀 특이하시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저요? 예 어 듣긴 했어요 아 듣긴 했다 네 방장님 피지컬 좀 여쭤봐도 될까요? 피지컬이요? 아니 대답하기 싫으시면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아 대답하기 싫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실례를 범했네요 네 아시는군요 예 여성분한테 이런 질문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또 까먹어버렸네요 미안합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여자친구 없으시니까 맞죠 댕댕이님 남자친구 있어요? 저요? 저요 있겠어요? 킹요 있겠어요? 저요를 두 번이나 하시네 네 예예 뭐 말씀해 보세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저희는 똑같은 처지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나중에 섭외 드릴게요 네 많이 착해진 것 같네요 방금 뭐 하신거요? 야 아래야 아래 시발 동치백리에요 예 왜 여유로운 척 하세요? 오만 개꼽을 다 당하셔놓고 근데 제가 무슨 꼽을 당했죠? 아니 무슨 꼽을 당했죠? 아니 무슨 뭘꼽을 당했죠? 아니 무슨 섭외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매일 한번 보낼게요 네 무슨 메일이요?? 무슨 개 잡소리를 하시면서 지금 주워 담지 못하고 계세요 아프리카 뭐 직원이라고 하셨는데 섭외를 메일로 하나요? 연락처가 다 있는데 전 한 번도 이런 경우 못 봤습니다 보통 이제 섭외는 랄프 통해가지고 카톡으로 오거든요 태도 않는 소리 하세요 제가 섭외할 일은 없는데 예예 왜냐면은 저희가 뭐 아니 누가 입사시켜셨나요 아프리카에 면접 보고 오셨어요? 말을 좀 똑바로 하세요 동치맹님 아이 정말 근데 많은 분들 오해하시겠어요 누가 보면 동치맹님 제가 괴롭히는 줄 말을 아끼는 겁니다 그 사실 네 우리가 그 직원들은 사실 BJ들한테는 좀 아쉬워요 아쉬운 편이에요 어떤게요? 님들이 돈 벌어 주고 네? 함부로 될 수 없는 존재인 건 맞긴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저러 이렇게 병신 같은 새끼는 왜 이렇게 저러 이 새끼 그만 저러 뭐라고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긴 한데 얘기해보세요 익명이 주어졌으니까요 불멸의 존재야? 익명이 주어졌잖아요 말씀해보세요 아니다 그 방송 화이팅하고 열심히 응원하고 있어요 함부로 말할 말이 하고 싶은데 네 하고 싶을 수가 없어서요 할 수가 없어 사실 개조개야 이 새끼 네 방송을 때가 보고 있으니까 아 너무 웃기다 아 좋겠다 진짜 수단은 떨 수 있는데 이상한 말은 할 수 없고 아무튼 지옥격에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게 진짜 코트님인 줄 몰랐어 네 네 우와 신박한 또라인데 네 뉴페터 아니 P님 네 신박한 또라이라니요? 아니 거의 뭐 진짜 직원이 빙의된 것 같은데요? 아 이렇게 자꾸 말씀이 입체적으로 하세요 에? 네 그래 야야야 야 P님 왜요? 코트님 따라 들어오셨으면 가만히 계세요 그냥 좋은 얘기입니다 참치님 그냥 코트님 여기 들어오니까 거기가 뭔데 이 새끼야 그냥 시벌 눈 시뻘개져가지고 달려 들어왔으면서 득달 마냥 네가 뭔데 참치님 아주 말씀 잘하시네 P님 예예 말씀하세요 그 저 사투리 같은거 막 자꾸 이제 남용하면서 이렇게 자꾸 그 참치님 위협하지 마세요 위협이 아니고 먼저 시비를 걸리잖아요 잠깐만 쓰바람이 죽고 싶나 마 개 자식아 마 개 자식아 마 개 자식아 다 됐고 뒤질래 니 몇 살이고 마 개 자식아 까불지 마라 아이 죽고 시끄러 마 니 뜨겁나 가슴 뜨거워지나 에? 한 달에 할래 마 한 달에 할까 나왔나? 강할리로 못 나오제? 그럼 가만히 있어라 개 자식은 알겄나? 알겄나 물었다 하 하 한숨 쉬네 니가 어디서 배워먹으면 한숨이고 에잇 에잇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입 닥치고 가만히 있구로 와 깝치는데 개가 찬성 했으니까 개가 찬성 개가 찬성 안 되겄다 피야 니가 좀 손봐줘라 말이 따로 나온다 이 새끼 안 되겄다 하는 행동이 영 올라갔어갖구만 밑에 데리고 못 있겄네 끄지라 개 이 새끼야 형님 23살은 좀 너무 굴어갔습니다 맞나? 아 뭐 참치 한 달에 준비됐나? 준비됐습니다 형님 한 달에 해봐라 저 안 싸워요 저 안 싸워요 아 안 싸운다 재밌네 재밌어 이런 간디메터가 나와버린다 갑자기 내 새끼야 까먹었나보네 피님 네 앞으로 제 옆에서 얼쩡거리지 마소 네 죽는 수가 있습니다이 아이고 대도하나 사투리 하지마고 하던대로 하세요 닥치라 개 자식을 피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그냥 드라이기 들고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주세요 에이 씨 새끼 뭐라는거야 그냥 감전소 당해주세요 마 우리 참치랑 한 달에 안 됐노 아 진짜 연장 챙길까? 와... 까보네. 까본다. 비님 챙겨주세요. 니 뭐 전직 조폭이라 켰나? 어디 까보노? 개좌석이요. 아 이거 과거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미래를 얘기할까요? 미래를 얘기해봐라. 피의 미래가 어딜 거 같노? 참치야. 보나마나 대가리에서 피가 철철 흐르겠지. 맞지. 아니 코트님 자꾸 웃어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버린다 빠지니까. 재밌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피님 자꾸 기어 들어오지 마세요 코트 따라서. 방송은 보시지 왜 자꾸 기어 쳐들어와가지고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맞지. 아주 올바른 처사지. 니 마 처세가 좀 되네. 인사가 좀 된다 아이가. 아니 내가 연장으로 턱뼈 부셔버리기 전에. 맞지 맞지. 와 둘이서 막 와. 한숨 쉬면 웃잘끼데. 아 2대1은 아니잖아요. 아 1대1 하자니까 안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1대1 해봐라. B님. 왜요? 왜 들어오시는데요 대체. 아니 뭐 토크는 뭐 들어오는 건 내 맘 아닙니까? 전마가 해바라기 오나 보면은. 마지막 룸사롱에서 이건 기회야 라고 외치는 장발이다. 그게 바로 참치다. 이건 기회다. 가서 때려 뿌사삐라. 봐따 옆에서 그 깔짝깔짝. 닥치라. 형님도 깔짝깔짝 들어오셔가지고. 코트님한테 어떻게든 관심을 받아보려고 들어왔잖아요. 그래. 아이고 자꾸 뭐 형님 형님 뭐 23살한테. 니 몇 살인데? 21살인데요. 21살인데 마와봤나. 21살인데 마와봤나. 군대도 안 갔다 온 새끼가. 아 어쩌실 건데요 그래서 뭐. 군대 개머리판으로 저 찍어주시게. 찍어주세요 한번. 개머리판 좋네. 니 군대 갔다 왔네 개머리판 안 한 거 보니까. 아 제 대가리에서 피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찍어주세요. 와 막 살아있네 잠시. 아 근데 피님. 이거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해라. 일단 좀 답장 좀 빨리빨리 해주시고. 그 대체 말씀 안 하실 거면은 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여태까지 얘기 계속 했잖아. 참치가 비백 있네. 남자가 막. 아 자꾸 옆에서 그 참치. 뭐라카나. 피님 좀 마이크 좀 좋은 모습 하시지. 저기 어디 구닥다리. 아니 왜. 오물상에서 하나 주워주셔가지고. 취임새 넣으세요 코튼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마이크 이것은 뭐. 어디 조립해서 쓰시나요? 하하하하. 와 뭐 한. 아니 한 명씩. 코칭이 끝에다가 소세지 같은 거 하나. 귀여워가지고 쓰시나요? 위너. 잊어. 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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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재미없어요. 그만해.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미친 적 하지 마시고요. 책상 이상한 거 쓰네. 정신분열중 와버리신 건가요? 하하하하. 하하. 그대로 감전사 당하신 건가요? 하하하하. 아 막 기백이 좋네. 아 참치님. 진짜 내 옆에 있었으면 진짜 바로 대가리 깼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깨주세요 그러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쫄리죠? 쫄았죠? 쫄이나. 쫄이나. 식었네. 예. 네. 댕댕님. 네네. 두 포켓몬의 싸움 어땠나요? 어. 살벌하네요. 네. 좋네요. 네. 좀 무섭네요 여기. 댕댕님은 몇 살이세요? 아. 저요? 아. 시발. 저요를 세 번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대화를 하고 있는 주체가 당신인데. 왜 자꾸. 저요저요 하시는 거예요. 20대 초반입니다. 20대 초반. 네. 몇 살인데요? 왜 대화를 우리가 세분화해서 해야 될까요? 댕댕님. 보통이라면 몇 살이세요? 아. 저 24살입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인데. 이게 자꾸 대화를 자꾸 토막내가지고. 예. 음. 그쵸. 대화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아. 그렇죠. 음. 그래요. 아. 몇 살이세요? 몇 살이세요? 또 처음 봐가지고 좀 긴장돼가지고.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몇 살이세요? 저요? 26살이에요. 아이씨. 저요 좀. 그만해. 아. 버릇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버릇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24살? 네네. 그래요. 지금 뭐 하시는 일은요? 저는 지금 그냥 일 다니고 있어요. 음. 하는 일을 물어봤지. 일을 하냐고 물어봤냐? 저도. 지금 물어보면 저는 하고 이렇게 말끝을 흐리지 않는데. 그래요. 네. 무슨 일 하는지는 안 줘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막상 이렇게 방에 들어오니까 어떤가요? 족같이 뭐. 그냥 약간. 이런 씨발 개새끼가 또 짓네. 잠시야. 약간 뭔가. 꿈같은 느낌? 예 형님. 내가 저 새끼 처리하라고 했냐 안 했냐. 죄송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씨발 개새끼가 자꾸 짓잖아. 야 피어. 어? 야 피어. 이런 씨발 새끼를 봤나. 야 피어. 아 그만 불러라. 아 대답을 하던가 니가 그러면. 아 대답을 하던가 니가 그러면. 아 나보다 약한 사람하고 대화 안 한다. 아 나도 병신이 아니. 나 이거 안 하고 싶은데. 너 그래서 두둥이 나불대면서 마이크 X같은 걸로 나불대잖아 니가. 어 마이크 X같으면 사주던가 이 개새끼야. 내가 믿고 와이크를 왜 사주는데. 딱 보니까 그냥 마이크. 그 나는 마이크 신경 쓰지 말고. 본인 가르마나 신경 쓰이소예? 에? 가르마예. 마이크 좋은 거 사세요 그러면. 피니님이 자꾸 저. 에? 개알이를 털고. 에? 가르마를 놓는다고예? 피니. 죽고 싶습니까? 소리소문 없이. 묻히고 싶습니까? 에? 아이 코트씨. 그 내보다 나이 좀 많은거 같은데. 귀엽네. 나이 많다. 우애할긴데. 스바람아. 아니 공인이면 공인답게 행동하세요. 공인? 공인 좋네. 니 공인이 뭔지는 알고 하는 얘기가. 연예인 아닙니까? 내가 연예인이라고 얘. 준연예인 아닙니까? BJ이면. 치기랄하고 있네. 내 전직 조폭이다. 개좌석아. 어느 판대? 위대한파다. 뭐? 위대한파. 하.. 까불지마요. 아니 판님. 판님 웃는거 보면은. 진짜 영락없는 서른살인데. 왜 스물세살이라고 구라치는거에요. 에? 하.. 내가 토크온에서 뭐 거짓말을 해가 뭐하게요. 토크온이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죠. 제 말은. 아니 목소리 들어보니까. 존나 약해보이는데. 아니 와가지고. 대가리 찍어주시라니까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못찍잖아요. 아니 피님이 우리 참치에 대해 잘 모르나보네. 저 자석이요. 색종이 한장으로 사람 죽이는 놈입니다. 잠지야. 잠지야. 예 말씀하십시오. 종이비행기 한장 접을까? 저 새끼 미간에 한번 찍어줄까? 스바롬이야. 너무 깝친다 아이가. 정수리에 꼽아가지고 분수쇼 만들어보니까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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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피아 들었나? 까불지 말그래. 에휴 엄마 귀엽다 귀엽어. 니가 더 귀엽다 개자석아. 귀엽긴 해 필름이 훨씬 귀엽긴 하죠. 그냥 뽀뽀기 미 방 누르니까. 그냥 그거 그대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아니 코트씨. 장면 일로로 주지 마세요. 예? 강아지면 기록만. 아 기분 나버려네.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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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일반인 되니까 개나 소나 다 달라 든다. 와. 씨. 하하하하하하 어디 가시든지 경쟁에서 밀리셨는데. 민간인인게 쟤야. 민간인인게 쟤야. 와. 씨. 잠시야 니가 이제 점화 담당 일진이 돼이. 알겠습니다. 응. 피님. 까먹으면 뭐 언제든지 그냥. 장난감처럼 와사를 털어보라. 저도 이해를 해요. 그 마음을. 뭐 피님 기준에서 공인이면은 뭐 연예인 같은 사람 옆에서. 달라붙어가지고 관심을 좀 받고 싶으시겠죠. 예예. 그러니까 뭐. 아니 왜 자꾸 그 뒤껍게 웃지 마시라니까니까. 와. 나 웃는 거 존나 얄밉네. 하하하하. 얄밉으시면 가가지고 죽여버리세요. 그냥. 와. 뭐 대단하다. 그냥 양보해. 하하하하. 진짜 얄밉다. 하하. 하하. 대체 닉네임 피가 뭣을 넣는다 하신거죠. 니가 흘릴 거 있게. 이 새끼야. 와아. ㅠㅠ 피님 지금까지 한 만명에 가장 패기가 넘쳤어요. agens뭘에 gef fundine bli vu syban 하하하하 그냥 초반에는. 꿀벅군 벙어리맹키로 마냥 가만히 앉아있더만. 안되겄다. 랄보야. 예. 참치라는 전마한테 치킨을 한 마리 하사해도 되겄다. 양질의 재미를 제공해줬다 이거. 모모야 인심이 comparison. 그라. 마 참치로. 예 말씀하시죠. 보네라잉. 그래 랄프한테 연락하기로 금산도 해먹겠습니다 야 피야 랄프씨 주소받아가지고 내한테 죽이소 아 다치고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야 피야 그 자꾸 부르지 마라 좀 있으면 만날긴데 같이 먹자 같이 먹자 같이 먹자 너는 치킨이 뭔 말인지 모르냐 닭다리는 누가 먹을게고 통닭이라고 해야 알아 먹어 닭다리는 누가 먹을게고 제가 먹어야죠 아가씨 나 먹어 피님은 그냥 저 밑바닥에 있는 퍽퍽살이나 먹고 꼬맹아 꼬맹아 계좌 불러봐라 형이 돈 싸줄게 싫은데요 저 돈 많아요 용돈 좀 드릴까요 연장 새로 사셔야죠 연장 다 떨어져가지고 연장 다 떨어져가지고 연장 다 떨어져가지고 연장 한 거 아니에요 ına 나 이 새X 존나 깜짝때 진짜 아 개없기네 연장 다 떨어지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디 하리마트 가가지고 좀 사드릴까요 니 미성년자 자 애 니 미성년자 애가 미성년자가 지금 어떻게 이걸 하고 있어요 와 이 새X 급식 새X 존나 깜짝 참치만 인사되네! 인사돼! 아니 제가 그리고 미성년자면 어떻고 아니면 어쩔건데요 미성년자면 와가지고 죽빵이라도 한테 갈기시게요? 아니 법에 접촉되잖아 뭘 법에 접촉을 돼요 어차피 법에 접촉되는거 신경도 안쓰신 양반이 언제부터 그렇게 신경썼다고 이미 인생 어두운 나락길로 빠지셨잖아요 그래 한 2년전만 됐어도 니너마 지금 ㅈ되지 진짜 지금은 내가 민간인이라서 뭐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데 예전엔 일민간인이 아니었어요? 옛날엔 뭐 슈퍼 히어로였나요? 아가야 아가야 조용해라 알겠습니다 마피아 또 한 번 내 앞에서 깝죽거리면 참치 부른데이 코토님 운 좋네 운 좋아 진짜 수고하이소 댕댕님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아 ㅈㄴ 웃기다 우iting 이 중 че하 오 감사합니다 석유 kot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으흐흐흣 스스 하으으으으읔 목소리 좋으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자주 듣는 소리라서요 숨길 수가 없네요 아이씨 강대 당했네 어강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트님은 나태한 부자하고 싶어요 부지런한 거지 하고 싶어요 나태한 부자가 좋죠 이건 언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런은 아무리 부지런해봤자 거지일텐데 누가 거지가 되고 싶을까요 결론은 밸런스 붕괴 됐어요 반장님 다시 만드세요 아니 근데 제 생각은 저는 이 방을 판 방장이 지능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태한 부자는 돈만 많지 뭐가 가지고 있습니까 월 100만원 버는 백수 vs 어 한 달에 5천만원 버는 어 직장인 직장인 근데 5천만원 근데 쉬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밖에 못 쉬어요 음 음 아 전 궁금한게 월 1천만원 버는 1천만원 버는데 한 달 동안 계속 일만 해야 돼 네 근데 한 달에 좀 시간이 많은데 널널한데 한 200만원? 100만원에서 200만원 벌어요 뭐가 나은 것 같아요? 닥치세요 시간이 얼마나 널널 아니 닥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거 찌그러져 있으세요 네 음 그럼 월 100만원을 공짜로 받는 백수가 낫나요? 한 달에 1천만원 벌고 한 달에 한 번 쉬는 직장인 빡센 직장인이 낫나요? 빡센 직장인이 낫죠 왜죠? 빡센 직장인 낫지 빡센 직장인이 왜 낫냐면 한 달에 100만원 벌어서 이제 식비로 다 나가요 반장님 방 좀 잠그세요 아 잠그겠습니다 네 우와 이거야 마이도 놀았네 근데 어차피 12명 방 이어가져 안녕하세요 반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 노래하는 코트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요? 네네 저는 그래도 한 달에 천만원 버는 직장인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이 그거예요 한 달에 100만원 너무 적습니다 물론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 시간동안 집에서 뭐하겠습니까? 한달에 100만원씩 받아가지고 베이크를 이제 끌고 있겠죠 아 피곤하다 근데 코트님은 방송하실때마다 하면서 돈 많이 벌잖아요 아 제가 버는것도 저는 일주일에 이틀시거든요 네 만족도가 높은거 같아요 남들 이제 진짜 일하는 시간에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쉬는데 그때 제 취미 즐길거 즐기고 또 다시 직장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체바퀴 도는 삶이지만 그 안에서도 행복이 있고 그런거 같죠 워라벨 자체가 좋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건가요? 괜찮죠 워라벨이 좋죠 네 맞네요 이 일이 자기가 쉬고싶을 때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지만 쉬지 않으면 역설적으로 그 쉬게 되면은 그날은 무일푼이거든요 프리랜서라는게 그런거에요 아... 다른 분들은 어떤... 좀 말좀 해요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프리랜서의 장단점을 깨우치고 나서 프리랜서지만 직장인처럼 방송을 하는 방송인이 되어버렸어요 음... 한달에 500만원 받는... 뭔 소리야 저게 이거 너무 별풍 아니에요? 일단 이 방은... 어... 반찬이 쓰레깁니다 닥쳐요 알겠습니다 아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호사시라고요? 네 어... 동맥이 어디있죠? 동맥이 어디있긴요 손... 몸 안에 있겠죠 간호사 아니죠? 틀렸죠? 간호사죠 경맥은 어디있습니까? 몸 안에 있겠죠 그게 무슨 대답이에요? 간호사 사칭하지 마세요 간호사거든요 간호사에요 뭘로 입증할 수 있어요? 뭐 학생증이나 이런걸로 보여드려요? 네 인증해주세요 뭐 카톡주세요 싫어요 싫어요 카톡은 좀 쑥스럽네요 아 그래요? 네 동맥도 경맥도 모르는데 간호사래 씨발 몸 안에 있겠죠 아니 어느 간호사가 그런 대답을 합니까? 직업적인 어떤 그런 의식도 없습니까? 그러면 체스트 피해 체스트 AP도 구분할 줄 모르면서 그러면 간호사 할 수 있겠어요 그런거는 치스트는 뭐예요? 치킨이랑 스트리밍 치즈를 같이 곁들인건가요? 맛있겠네요 그냥 쉽게 말해서 동맥을 안 보죠 스트리밍 치즈는 동그랗게 긴 막대형으로 되어있는 CU에서 파는 스트리밍 치즈가 아주 맛있죠 네 그렇죠 우리가 정맥 라인 잡을 때 에어라인 잡고 뭐 할 때 그렇게 하겠죠 개소리 하지 마세요 황장님 네 돈도 안되는거 왜 하세요? 그러게요 네 간호사가 돈이 안돼요? 돈 안되죠 하는거에 비해서 얼마 버시는데요? 300정도 벌어요 많이 버시네요 근데 저도 약간 초반에는 많이 못 벌고 마르코님은 무슨 일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개백수 아 개백수 아니 그리고 노래하는 코트 왜죠? 강택 감사합니다 네 아 저분이 저를 부른데 좀 뭔가 무서웠어요 아 저도 무서웠어요 네 저렇게 목소리 깔고 얘기하는 사람도 무서워요 간호를 참가해야겠다 네 아 근데 뭐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간호사라고 하면 그래도 먹어주는 직업이잖아요 먹어주나요? 먹어주죠 왜 그거 먹어주지 않아요? 마르코님 같은 개백수 새끼보단 낫죠 아 왜 갑자기 저를 비하하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남의 직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르코님을 저도 비하했습니다 아 저는 뭐 평가를 정당방위 맞죠? 그러면 꼭 축구를 잘해야 축구를 평가하고 그럴 수 있나요? 하지만 상대적이라는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뭐 딱히 나쁘게 얘기를 안했는데 왜 먹어주나요? 라고 하는거 자체가 저분이 그동안 이루고자 하는 업적 자체를 직밟는 행위에요 저분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직밟지는 않았습니다 방장님 네 그래서 간호사의 불만 가장 불만이 뭐에요? 가장 불만이요? 네 팀 못하는거죠 상교되고 우리가 정해진 일도 없고 후... 간호사를 지금 하고 계신 방장님한테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간호사 하세요 응 싫은데요? 씨바라? 간호사가 씨바라라뇨 아... 하... 근데 간호사가 진짜 힘든 일이긴 한데 이딴게 간호사죠? 간호사도 초봉이 280에서 300정도 되는거 아니에요? 아... 많이 받는거 수습기관은 일단은 거기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그... 그건 따라가... 진짜 간호사인가 보다 수습기관에서 3개월... 3개월 정도 받을 때는 돈을 많이 못 받아요 교대를 못 뛰고요 우리가 정식 간호사가 되면은 거기서부터 상교대를 뛰면서 거기서부터 돈을 받는데 우리가 280을 받는 이유가 야간을 뛰기 때문에 돈을 받는거에요 그럼 간호사님께서 가장 이제 지금 그... 직업 자체의 회의감을 가지신거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말고도 뭔가 좀 이렇게 아... 하기 싫은 순간이라든지 그런거 없나요? 방장님 네 그 궁금한게 어떤 혈액형이 제일 많아요? 그걸로 따라해 씨바라 근데 자꾸 간호사님 네 품이 떨어지게 씨바라 씨바라 거리시지 마시죠 아유... 어... 어... 스트레스를 지금 네... 두는거죠 토크원에서 코트님 다시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물어본거 대학병원 기준 간호사는 늘 인력이 부족해서 3개월 수급기간 없고 정식 간호사 그딴거 없다고 하는데요 정식 간호사 하면 제 방송에 지금 간호사이신 분이 지금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ER이나 ICU 파트는 없겠죠 근데 우리가 병동이나 이런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심사 기준을 볼 때 수도권이냐 어디냐 지방이냐 하면서 그 병원 규정에 따라서 다르고요 우리가 기독교 병원이 쉽게 말해서 가톨릭 병원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수녀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있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에 참가를 해서 그분들만의 그 병원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쪽 병원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E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험쳐서 갈 수도 있고요 시험 안쳐서 갈 수도 있어요 네 병원마다 기준이 다른 것 뿐입니다 그거는 이야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3개월 수술을 대부분 있다고 하지만 어떤 병원은 없어요 저는 대구 사람이니까 쉽게 말해서 나사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없어요 어떤 파트 너무 화를 많이 내시는데 아니 모르시.. 환자분에게도 이러세요? 아니요 아니 환자분 살이 너무 찌셔가지고 지금 동맹을 못찾겠어요 왜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몇 번이나 쑤셔야 되잖아요 환자분 환자분 과한 친절을 하니까 여기서는 약간 야 야 환자분 시X아 아 아니 환자분 시X아 아유 시X아 아유 시X 왜 이렇게 다쳐가지고 왔어요 또 환경무세가 또 간호사만은 또 과한 친절이 필요한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토크온까지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분의 악취미일 수 있는 거죠 악취미일 수도 있죠 반갑습니다 토크온이 꼭 그 개백수들을 위한 그런 곳은 아니에요 개백수를 위한 유토피아는 토크온이 아닙니다 아 그렇긴 한데 자꾸 저를 그렇게 이거 간호사 출신이 은근 많아요 아 그래요? 간호사분이랑 남자 간호사, 여자 간호사 썸이 좀 많이 일어나겠네요? 있긴 있어요 근데 많이는 없어요 님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있었으면 욕이 안 들어왔습니다 여자 간호사 있으면 야이 쉬봐라 왜 말 걸어 이렇게 말 걸어 약간 좀 그렇네요 그렇죠 좀 친절을 베푸세요 방정희님 좋은 것 같네요 어떤 직업이나 다 힘듦이 있고 장단점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직업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남자 간호사들이 배척당한다고 병원 내부에서 아 그래요? 그거는 쉽게 말해서 파트마다 다르고 병원마다 다르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제가 가끔씩 링겔 같은 거 맞을 때 못 찾으세요 잘 네 주먹을 힘으로 꽉 찌라 그래가지고 존나 꽉 졌거든요 그거는 코튼이 살 있어가지고 아니 살쪄서 코튼 입은 살쪄갖고 안 되는 사람이 핏줄이 잘 안 보여도 잘 이렇게 근데 잘 찾으시는 분은 코튼을 퍽퍽살이셔가지고 네 네 잘 못 찾는 거 같은데 원래 이렇게 그 손목 아랫부분에다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저는 항상 손등이나 네 팔꿈치 이렇게 구부러지는 이 부분 안쪽 구부러지는 부분 잘 안 하죠 거기는 피 뽑을 때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어 채혈할 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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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랬던 거 같아 오오 진짜 간호사네 이거 오오 아 진짜인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네 링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팔 접을 경우에 수액이 잘 안 들어가거나 역류될 게 있어가지고 아 아니에요 오오 전문적이네 확실히 오오 아 이분 그래도 대단하네요 간호사가 되셨으니까 토큰에서 이렇게 병신짓 하죠 아니 왜왜왜왜 돈이 부족해서 그러는거에요? 뭐 때문에 그런거 자기를 봤을 때 병신 같나요? 병신 같죠 토큰에서 은밀하게 몇 년차세요 근데 간호사? 저같은 경우에는 1년차밖에 안 돼요 그럼 토큰은 몇 년차세요? 토큰은 10년 됐죠 아 10년차요? 네 토큰 기원율이 훨씬 많네요 어 그럼 좀 재밌는 썰 같은 거 없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어떤 특이한 환자라든지 거기까 봐 증상 이런거 일단은 위험 신선한게 하나 있었고 어떤거요? 니가 조금 이걸 봤을때 조금 무서운거 어떤거요? 네 디아이 환자라고 하면 약물 환자를 많이 말해요 네 근데 그때 환자분은 수면제를 많이 드신 분이었는데 네 근데 그 두 분이 어린 고등학생 정도 됐어요 그때 띠이 탈락 뭐야 아 얘기가 너무 지루해요 강심장 탈락입니다 나가주세요 네? 네? 뭐라구요? 지금 뭐랑 아 휴가한테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미안합니다 다시 얘기해주세요 아니 아 아니요 뇌도 살이 찌셨나요? 아 재미없어요? 네 그거는 저가 잘 못이네요 알겠습니다 방장님 직업의 소명의식을 잃지 마시고 자꾸 자아를 비판하시면 본인에게 좋을것 같아요 갖고선 맨탈이 세인 직업이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는 님 주위에 있는 사람은 내 친구 간호사다? 나은 동생 간호사다? 그리고 어머니나 아버지도 내 아들 간호사다? 자랑스러운 아들인데 안 그래요? 맞죠? 그쵸 그래요 너무 토크온에서 신세 한 판 하지 마시고 마르코님 네? 나가 뒤지세요 왜 갑자기 그러시죠? 몇 살이시죠? 21살입니다 그러면 백수에도 돼요 백수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럼요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죠? 24살까지 24에 보통 사람은 대가리가 0그러요 음 음 진짜 딱 이제 그 뭔가 마지막 인간으로서 마지막 각성을 하는 때가 24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네 3년 남았으니까 3년 동안 본인의 가치를 잘 활용을 해보세요 아 그래야겠네요 네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리고 3년 뒤 토크온에서 또 이러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그건 이제 본인 역량에 따라 달려지는 거니까 아니죠 저를 만났으니까 이제 저분은 제 말을 계속 기억하겠죠 음 볼 속에 박혀 있겠구나 제 말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네 어 어 아 귀여워 다른번 가가겠다